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번 디젤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프로펠러 샤부트의 불균형 2. 분사시기의 불균형 3. 분사량의 불균형 4. 분사압력의 불균형 정답은 1. 프로펠러 샤부트의 불균형 해설 프로펠러 샤부트는 동력전달장치이므로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2번 디젤엔진에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그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연료 파이프 손상 2. 프라이밍 펌프 고정 3. 연료 필터 막힘 4. 연료 탱크 내 오물 과다 정답은 2. 프라이밍 펌프 고정 해설 프라이밍 펌프는 엔진 시동이나 정지 시 연료 계통에 있는 공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기계 장치로 연료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3번 엔진 과열 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여유가 응결될 수 있다 2. 실린더 에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3. 흡 배기밸브의 열린량이 많아진다 4. 밸브 개폐 시기가 빨라진다 정답은 2. 실린더 헤드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엔진이 과열되면 실린더 및 실린더 헤드부에 과도한 열이 가해져서 변형을 줄 수 있다 4번 디젤 엔진에서 부조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발전기 고장 2. 거버너 작용 불량 3. 연료의 압송 불량 4. 분사시계 조정 불량 정답은 1. 발전기 고장 해설 디젤 엔진에서 부조 원활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연료의 분사량과 분사시계 연료량과 관련이 크다 그러나 발전기의 고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 5. 엔진의 배기가스 색이 회백색이라면 고장 예측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소음기에 막힘 2. 노즐에 막힘 3. 흡기 필터에 막힘 4. 피스톤 릴링의 마모 정답은 4. 피스톤 릴링의 마모 해설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색이 회백색이라면 엔진 오일이 연소실 내부로 침투해서 연소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투입되는 이유는 피스톤 릴링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생겨 그 틈으로 유입된 것이므로 피스톤 릴링의 마모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6. 엔진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1. 상사점 부근 2. 하사점 부근 3. 중간 부근 4. 하사점 이하 정답은 1. 상사점 부근 해설 실린더 벽의 상사점 부근에서 가장 큰 동력이 전달되므로 실린더 벽 중 상사점 부근이 마멸 정도가 가장 크다 7. 엔진 오일이 연소실로 올라오는 주된 이유는 1. 피스톤 링 마모 2. 피스톤 핀 마모 3. 커넥팅 우드 마모 4. 크랭크 충 마모 정답은 1. 피스톤 링 마모 해설 크랭크 케이스에 담긴 엔진 오일이 실린더 벽에 뿌려져서 엔진을 식히고 나서 피스톤 링에 의해 실린더 벽에 붙은 엔진 오일을 긁어내리는데 피스톤 링이 마모되면 이사를 타고 연소실 위로 엔진 오일이 올라가게 된다 8. 엔진의 냉각 장치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은 1. 수온 조절기 2. 릴리프 벨브 3. 방열기 4. 펜 및 벨트 정답은 2. 릴리프 벨브 해설 릴리프 벨브는 관로 내부에 압력이 높을 때 낮춰주는 벨브로 엔진의 냉각 장치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9. 엔진의 냉각 팬이 회전할 때 공기가 불어가는 방향은 1. 방열기 방향 2. 엔진 방향 3. 상부 방향 4. 하부 방향 정답은 1. 방열기 방향 해설 엔진의 냉각 팬은 공기를 방열기 라디에이터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10.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동 전동기의 회전력이 작아진다 2. 엔진 크랭킹이 잘 되지 않는다 3. 전압 강화가 발생된다 4. 시동 스위치가 손상된다 정답은 4. 시동 스위치가 손상된다 해설 축전지 터미널에 부식이 발생하면 충전이 불량해져서 축전지의 용량은 낮아져 방전될 수 있다 그러나 시동 스위치의 손상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거리가 멀다 11. 윤활류의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 온도 2. 짬도 3. 습도 4. 권도 정답은 2. 짬도 해설 윤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유체의 유동성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의미하는 점도이다 12. 엔진에 작동 중인 엔진 오일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이물질은 1. 유입 먼지 2. 금속 분말 3. 산화물 4. 카본 정답은 4. 카본 해설 엔진 작동 시 연소실에서 불안전 연소 후 발생된 탄소 카본이 엔진 오일로 유입될 수 있다 13. 시동 장치에서 스타트 릴레이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은 1. 회로에 충분한 전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크랭킹이 원활하게 한다 2. 키 스위치 시동 스위치를 보호한다 3. 엔진 시동을 용이하게 한다 4. 축전지의 충전을 용이하게 한다 정답은 4. 축전지의 충전을 용이하게 한다 해설 스타트를 릴레이는 엔진의 시동과 관련이 있을 뿐 축전지의 충전과는 관련이 없다 14. 디젠 엔진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압축비를 높인다 2.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3. 흡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4. 예열 장치를 사용한다 정답은 2.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해설 디젠 엔진은 자기 착화에 의해 연소가 이루어짐으로 시동을 용이하게 하려면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 15. 터보 차저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엔진이고 출력일 때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2. 고지대 작업 시에도 엔진의 출력 재활을 방지한다 3.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설치가 복잡하다 4. 과급작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탑인실과 과급실에 각각 물 재킷을 두고 있다 정답은 3.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며 설치가 복잡하다 해설 터보 차저는 소형이면서 경량이므로 설치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16. 디젤 엔진에서 에어 클리너가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 배기색은 희고 출력은 정상이다 2. 배기색은 희고 출력은 증가한다 3.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4.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증가한다 정답은 3.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해설 에어 클리너가 막히면 연소실로 공기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희박공기 상태가 되어 연소가 잘 안되므로 출력은 저하되고 배기색은 검게 된다 17. 축전지 및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시동 전 전원은 발전기이다 2. 시동 후 전원은 배터리이다 3. 시동 전 후 모든 전력은 배터리로부터 공급된다 4. 발전하지 못해도 배터리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정답은 4. 발전하지 못해도 배터리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해설 발전기로 발전해서 축전지로 충전하지 못해도 기존 배터리의 보유량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18. 유압 펌프의 토출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맞는 것은 1. PSI 2. LPM 3. KPa 4. W 정답은 2. LPM 해설 유압 펌프의 토출량 단위는 LPM 리터 퍼 미니스로 1분당 토출량이다 19. 압력 제어 밸브 중 항상 닫혀있다가 일정 조건이 되면 열려 작동하는 밸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릴리프 밸브 2. 감압 밸브 3. 무브와 밸브 4. 시퀀스 밸브 정답은 2. 감압 밸브 해설 감압 밸브는 항상 닫혀있지는 않는다 20. 축압기의 종류 중 공기압축형이 아닌 것은 1. 스프링 하중식 2. 피스톤식 3. 다이어프렘식 4. 블레더식 정답은 1. 스프링 하중식 해설 축압기의 종류 중 공기압축형에는 스프링 하중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21. 자동 변속기에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1. 메인 압력이 높다 2.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였다 3.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4. 변속기 오일 킬러가 막혔다 정답은 3. 오일이 규정량보다 많다 해설 자동 변속기에서 오일이 규정량보다 적을 때 과열이 일어난다 22.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 장비에서 주행 중 기어가 빠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기어의 물림이 덜 물렸을 때 2. 기어의 마모가 심할 때 3. 클러치의 마모가 심할 때 4. 변속기 로크 장치가 불량할 때 정답은 3. 클러치의 마모가 심할 때 4. 해설 수동 변속기에 장착된 건설 장비에서 클러치가 마모되면 현 상태를 유지할 뿐 기어가 빠지지는 않는다 23. 실드빔식 전조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기 조건에 따라 단사경이 흐려지지 않는다 2. 내부에 불활성 가스가 들어있다 3. 사용에 따른 광도의 변화가 적다 4.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정답은 4. 필라멘트를 갈아 끼울 수 있다 4. 해설 실드빔식 전조 등은 필라멘트를 교체할 수 없다 24. 신호등의 녹색등화 시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차마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3.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 수 있다 4. 차마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3.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좌회전을 할 수 있다 해설 신호등에서 녹색등화가 표시되면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어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을 살펴보고 안전이 확인될 때 좌회전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멈춰 서 있어야 한다 25번 다음 회로에서 표시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가 1. 5암페어 2. 10암페어 3. 50암페어 4. 100암페어 정답은 2. 10암페어 해설 회로도에서 회로는 병렬 연결의 6V 30W의 회로이다 따라서 30W는 6 곱하기 I이므로 전류 I는 5암페어 곱하기 2로 10암페어가 된다 26번 그 케이스를 환기시키는 목적은 바닥에 엔진오일의 슬러지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 엔진오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함이다 27번 앞바퀴 정렬 요소 중 캠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차축의 힘을 적게 한다 2. 조향 휠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3. 조향 시 바퀴의 보건력이 발생한다 4. 토우와 관련성이 있다 정답은 3. 조향 시 바퀴의 보건력이 발생한다 해설 조향 시 바퀴의 보건력을 주기 위한 것은 캐스터이다 28번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1. 작은 조작력으로 조향 조작이 가능하다 2. 조향 핸들의 심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3. 설계 제작 시 조향 기압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4. 조향 핸들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면이 반영구적이다 정답은 4. 조향 핸들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 볼 조인트 수면이 반영구적이다 해설 동력 조향 장치는 조향 핸들 유격 조정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 29번 작업 장치를 갖춘 건설 기계의 작업 전 점검 사항이다 틀린 것은 1. 제동 장치 및 조종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 하약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유압 장치의 과열 이상 유무 4. 전조 등 후미 등 방향 지시 등 및 정보 장치의 이상 유무 정답은 3. 유압 장치의 과열 이상 유무 해설 유압 장치의 과열은 작업을 완료한 후 점검할 수 있다 30번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으로 맞는 것은 1. 유성기어, 베벨기어, 선기어 2. 선기어, 클라치기어, 헬리컬기어 3. 유성기어, 베벨기어, 클라치기어 4. 선기어, 유성기어, 린기어, 유성 캐리어 정답은 4. 선기어, 유성기어, 린기어, 유성 캐리어 해설 유성기어 장치는 선기어, 린기어, 유성기어와 유성기어 캐리어 세트로 구성된다 31번 건설기계 장비에서 유압 구성품을 분해하기 전에 내부 압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1. 압력 벨브를 밀어준다 2. 고정 노트를 서서히 푼다 3. 엔진 정지 후 조정 레버를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제거한다 4. 엔진 정지 후 개방하면 된다 정답은 3. 엔진 정지 후 조정 레버를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여 압력을 제거한다 해설 기계 장비에 장착된 유압 장치의 내부 압력을 제거하려면 먼저 시동을 끈 후 모든 조정 레버를 전 방향으로 작동시켜 잔압을 제거한다 32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였을 때 변화되는 것은 1. 전압이 증가된다 2. 사용 잔류가 증가된다 3. 비중이 증가된다 4. 전압 및 이용 잔류가 증가된다 정답은 1. 전압이 증가된다 해설 축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증가된다 33번 유압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일상 점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유압 컨트롤 밸브의 세척 및 교환 2. 오일 양 점검 및 필터의 교환 3. 유압 펌프의 점검 및 교환 4. 오일 냉각기의 점검 및 세척 정답은 2. 오일 양 점검 및 필터의 교환 해설 일상 점검이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정비 주기를 말한다 따라서 유압 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는 오일 양과 필터를 일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주입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34번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이 되는 것은 1. 계좌 철심 2. 로터 3. 스테이터 철심 4. 아마추어 정답은 2. 로터 해설 AC 교류 발전기의 로터는 전류가 흐를 때 전자석처럼 된다 35번 화물을 적지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면의 밀자 2. 20에서 30cm 3. 50에서 55cm 4. 80에서 85cm 정답은 2. 20에서 30cm 해설 화물을 적지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을 20에서 30cm 띄워야 한다 36번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병사지에서 주행할 때 안전상 올바른 운전 방법은 1. 포크를 높이 들고 주행한다 2. 내려갈 때에는 저속 후진한다 3. 내려갈 때에는 변속레버를 중립해 놓고 주행한다 4. 내려갈 때에는 시동을 끄고 차력으로 주행한다 정답은 2. 내려갈 때에는 저속 후진한다 해설 지게차로 화물을 싣고 병사지에서 주행할 때는 저속으로 후진해야 한다 37번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안전표지의 구분이 맞는 것은 정답은 2. 주의표시, 교재표시, 지시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노면표시 해설 교통안전표지의 구분 주의표시, 교재표시, 지시표시, 보조표시, 노면표시 38번 도로교통법상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신호등이 없는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해야 한다 2. 신호등이 있는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3. 신호기가 없는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4. 신호기와 관련 없이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5. 신호기가 없는 찰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39번 다음 교통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최고 숙량 제한표지 2. 최고 시속 30km 제한표지 3. 최저 시속 30km 제한표지 4. 차간거리 최저 30m 제한표지 정답은 3. 최저 시속 30km 제한표지 40번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1. 작업을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때 2.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할 때 3. 등록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 4. 등록말소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폐기장으로 운행할 때 정답은 3. 등록신청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할 때 4. 해설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는 임시 운행에 해당된다 41번 안전점검 중 일상점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폭풍후 기계기능해상율무 2. 작업자의 복장상태 3. 가동중 이상소음 4. 전기스위치 정답은 1. 폭풍후 기계기능해상율무 42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색상 구분 중 틀린 것은 1. 관용번호판은 흰색판의 검은색 문자이다 2. 영업용 번호판은 주황색판의 흰색 문자이다 3. 자가용 번호판은 녹색판의 흰색 문자이다 4. 임시 운행 번호표는 흰색판의 청색 문자이다 정답은 4. 임시 운행 번호표는 흰색판의 청색 문자이다 4. 해설 4. 임시 운행 번호표는 흰색 페인트판 목판에 검은색 문자를 쓰긴다 43번 6기통 엔진이 4기통 엔진보다 좋은 점이 아닌 것은 1. 가속이 원활하고 신속하다 2. 엔진 진동이 적다 3. 저속 회전이 용이하고 출력이 높다 4. 구조가 간단하며 제작비가 싸다 정답은 4. 구조가 간단하며 제작비가 싸다 해설 기통이란 엔진 내부에 존재하는 실린더의 수를 말한다 실린더의 수가 많으면 구조가 복잡하고 제작비는 더 비싸다 44번 운전 중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었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오일 드레인 플러그가 열렸을 때 2. 윤활기통이 막혔을 때 3.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4. 오일 밀도가 낮을 때 정답은 4. 오일 밀도가 낮을 때 해설 오일의 밀도가 낮거나 높다고 해서 엔진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다 45번 방열기에 캡을 열어보았더니 냉각수에 기름이 있을 때 그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물펌프 마모 2. 수온 조절기 마모 3. 방열기 코어 파손 4. 헤드기 스키 파손 정답은 4. 헤드기 스키 파손 해설 라디에이터 방열기 내부에 있는 냉각수에 기름기가 있다면 실린더 헤드의 개스킷이 손상되어 이 물질이 혼입되었기 때문이다 46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속 운행을 한다 2. 전동 저항을 증가시킨다 3. 강성이 큰 타이어를 사용한다 4.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인다 정답은 2. 전동 저항을 증가시킨다 해설 스탠딩 웨이브를 방지하려면 전동 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때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면 일정 속도에서 타이어의 윗부분이 물결처럼 주름이 잡히는 것이다 47번 주행 중 브레이크 작동 시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휠 얼라인먼트 조정이 불량하다 2. 좌우 타이어의 공기압이 다르다 3. 브레이크 라이닝의 좌우 강극이 불량하다 4.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밸브 작동이 불량하다 정답은 4.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밸브 작동이 불량하다 해설 마스터 실린더의 체크밸브가 불량하면 유압은 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향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과는 거리가 멀다 48번 수동 변속기 클러치 페달의 자유강극 조정 방법은 1. 클러치 링키지로드를 조정하여서 2. 클러치 페달 리턴 스프링 장력을 조정하여서 3. 클러치 베어링을 움직여서 4. 클러치 스프링 장력을 조정하여서 정답은 1. 클러치 링키지로드를 조정하여서 해설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 페달 자유강극은 클러치 링키지로드로 조정한다 49번 자동차 전용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굴착기와 지게차의 주행차로는 1. 1차로 2. 2차로 3. 왼쪽 차로 4. 오른쪽 차로 정답은 4. 오른쪽 차로 해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굴착기와 지게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50번 최고 주행속도가 15kmph 미만인 건설기계가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명은 1. 전조등 2. 제동등 3. 번호등 4. 후부반사판 정답은 3. 번호등 해설 15km 미만의 속도를 내는 건설기계는 번호등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51번 건설기계 조종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8세 미만인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차분 기간 중에 있는 자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은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해설 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거나 효력 정지 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2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 정지 차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2번 유압장치에서 금속가루 또는 불숭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짝지어진 것은 1. 여과기와 어큐뮬레이터 2. 스크레이퍼와 필터 3. 필터와 스트레이너 4. 어큐뮬레이터와 스트레이너 정답은 3. 필터와 스트레이너 해설 유압장치의 관로 내부로 불숭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와 스트레이너를 사용한다. 53번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노드에 있는 먼지 또는 오염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필터 2. 더스트실 3. 벨브 4. 실린더 커버 정답은 2. 더스트실 해설 더스트실은 유압장치의 관료 내부에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이 실린더내로 혼입되는 것을 막아준다. 54번 다음 중 보호구를 선택할 때의 유익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작업행동에 방해되지 않을 것 2.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을 것 3. 보호구 성능 기준에 적합하고 보호 성능이 보장될 것 4.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 사용자에게 편리할 것 5. 정답은 2. 사용목적에 구애받지 않을 것 5. 해설 5. 보호구를 선택할 때는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구매해야 한다. 55번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서 그린 것 같은 표지는 1. 인화성 물질 2. 금연 3. 화기금지 4. 산화성 물질 정답은 3. 화기금지 56번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해야 할 사항은 1.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등록증을 당의 등록처에 제출한다 4. 등록증과 검사증을 등록처에 제출한다 정답은 2.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7번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 안전상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1. 장비의 재원 2. 종업원의 작업 환경 3. 종업원의 기술 정도 4. 안전 규칙 및 수칙 정답은 4. 안전 규칙 및 수칙 해설 현장 작업자는 안전 규칙과 규정을 모두 알아두어야 한다 58번 4차선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속도는 1. 30km 2. 50km 3. 60km 4. 80km 정답은 2. 50km 해설 5.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80km 지저속도는 50km 5.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속도로에서 건설기계의 최저속도는 50km 60km 60. 수공구 중 드라이버의 사용상 안전하지 않은 것은 1. 날 끝이 수평이어야 한다 2. 전기 작업 시 절연된 자료를 사용한다 3. 날 끝이 홈의 폭과 길이가 같은 것을 사용한다 4. 전기 작업 시 금속 부분이 자루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정답은 4. 전기 작업 시 금속 부분이 자루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해설 드라이버 사용 시 금속 부분은 자루 안으로 넣어 작업자의 손에 당치 않도록 해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